저는 피곤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거기까지 내려갈게요. 가까이서 찍으려고. 근데 진짜 배고파요. 너무 많이 걸어서 그런지 아침도 안 먹었거든요. 지금 시간 현재였지? 현재 안 보여 아무것도. 아 1시에요 1시. 우리 아침 10시에 출발했는데 근데 아침을 못 먹었어요.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제 너무 배고파요. 이제 다시 여기서 사진 찍고 좀 쉬고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12, 11km 정도 다시 걸어야 돼요. 근데 내려갈 길이니까 지금처럼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. 끝이 끝났어요 여러분. 아휴. 이제 가자고. 좀 먹겠습니다. 다른 달러 갔다 왔다 영화 스태프 그럼 아무거나 여기로 사진 걸어 이렇게 스태프 보냈 나한테 집에서 그래서 저는 좀 chociaż 흩어쓰거에요 근데 좀 추워요 여기 사니이이이이이이 그래서 저랑 그 청바지 입고 왔는데 진짜 좀 추워요 아쉽다 이 아름다운 카메라로 보여주진 못해서 와 색깔 진짜 예쁘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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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 예뻐 예뻐 아 소리도 들려요 지금 아 더 내려가요 아니면 여기서만 좀 더 내려가보자 내려가보죠 여러분 좀더 좀더 좀만 아 사진 찍어도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רגע 띠 것 that day 아 아 네 아 아 네 아 감사합니다.